제 팔찌 혹시 이제 넘어갈 수 있을까요? 여기 팔찌! 잠시만! 이렇게 하고 엔딩때는 아예 손에서 옮겨져요. 를 향해 깨물 하트 앙! 하나 둘 셋! 체크!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오늘의 출연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. 두 명을 얻어서 둘 다 믿었어 다들 봐봐 척대가 나 난 괜찮아요 신축기 네 저희가 2020년 시작부터 정말 과분한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.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를 지지해주신 덕분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즈 안녕하세요 이즈입니다 일단 예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값진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룸메이잖아 룸메들끼리 대결인가요 리아 대 유나 가자 아픈가 봐 뭐야 이게 탄력이 없잖아 시간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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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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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자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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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